재료들을 다 꺼내고 초록머리카락 남아있는 야채들로 샌드위치 만들기 소금을 뺏기 소금을 넣어 반죽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음! 좋아 이내는 물에 담가줘야지 여기다가 이제 계란 풀고 야채 넣고 아 이거 풀고 싸게 쓰네 이거를 왜 이렇게 얘가 다 이기고 있어요 가요! 오! 또 이겼어 다 넣어주고 짠! 굿! 이제 이거를 붙이면서 빵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뭔가 아쉽다 했는데 가요! 이걸로 맞춤 치즈 오호 오이! 됐다. 오, 가슴 냄새. 차가워. 물을 딸기 버터 땡기 바나나 양배추 Sayurugu 물 ệnブ home 43분에 모시킵 계란 소금 계란물 고춧가루 계란 계란물 이 영상은 주문해야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식 그리고 주문한 매첩 고춧가루 제가 바지를 선물받았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요 운동은 이제 시작해보려고요 할 수 있다! 이거 입을 수 있는 목표 어? 둘이 진산해 어? 안 들어가졌었는데 둘이 졌어 어? 근데 안 당겨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호흡 마시며 엉덩이 천천히 내려주세요 오늘 수확해온 상추 귀엽죠? 이걸로 비빔국수에 넣을 고명으로 쓰려고 고추장 두 큰술 고추장 두 큰술 고추장 두 큰술 부추장 두 큰술 메뉴 전부 고춧가루 갈아 만든 배 소금 간장 후추 소금 후추 고춧가루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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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타이머를 볶아줍니다 4분 타이머를 볶아줍니다 4분 타이머를 볶아줍니다 ración피 Gore2T 오리 치즈맛 물 젤리 kraut 나리도 바삭 요리 하늘에 배우면 면이 всё 좋아요 불필요 그리고 하늘에서 고급적건셨피 참기름 zinho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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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 완전 맛있네 무근치 pedo 간치 으음 아이고 에베베 으으와 스물리 장차 흐 config 양념 Penely 계란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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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마이 핫빛 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빵을 만들어요 빵으로 만들어継 빵을 만들어져 빵 빵 고춧가루 닭고추냕 양파 고춧가루 깨南거리 evitar 양파 잘 익은 후 양파 숙다 양파 소금 젤리 고추 고추 소금 소금 면 소금 고추 주문한 잠옷이 와서 같이 뜯어보려고요. 어떤지. 오잉? 파자마.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 실크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슈슈슈. 괜찮아요. 이거는 팔소매가 이렇게 고무가 있어서 요리하고 이럴 때 안 흘러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끝도 보면 되게 길이가 딱 맞고 키가 163인데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 팔이 뭐라 그러지? 팔뚝이 있어보이는 필? 지금 밤 12시 12분인데 워너비 사진을 보면서 운동 하나 하고 자려고요. 입고 싶다. 제가 이지은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달의 루틴 달력이라 해가지고 해당 날짜별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 명칭을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한 다리 오른쪽 골반 높이까지 올려 기다리게 한 다리 뒤로 보냈다. 마시며 앞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치장 바온 걸로 요리해볼려고요. 2가지 물 한 잔 마시고 같이 시작해보려고 흙이 말라있어서 같이 물 1가지 마시고 시작해보려고 이것도 물 1가지를 넣어줘요. 발mak 물 1가지 물 2가지가 말라오고 가위로 2가지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는 두 마리 구울거에요 지방을 넣어주고 이런 곳에서 냄새난다고 하더라구요 흰색 부분 다 없애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마늘을 넣어주고 마늘을 넣어주고 이렇게 녹아져있는 상태로 잘라서 넣어줄거에요 싹싹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7g이라고잉? 엄청 귀엽죠? 안녕 이런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뭐야? 오픈 뭐야 너무 답답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엄청 많은데? 저울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뭐야? 엄청 많은데?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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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인데 껍질 안 씻어서 그냥 껍질 까줬어요 레몬 냄새 엄청 좋아해 닭 엉덩이에 쏙 우와 너 엉덩이는 어딨니? 찰흙 만지는 느낌 이렇게 해서 너도 좋을 것 같아 희한하네 자 대충 해서 묻혀 아 얘가 판이 안 붙구나 꼈다 꼈다 됐어 오 좋아 껍질 껍질 소리 장난 아닌데? 쫙쫙쫙쫙 뭐하냐 뭐하냐 치킨 먹고 남아있는 머스타드 소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있어요 더 넣을까 민기맹 와우 두 개씩 껴주고 오우와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라 나 네만 필요한 말이야 오우 대박 치킨은 바질시드 드링크 망고향으로 같이 먹어보려고 망고향이 진짜 찌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음 간이 딱 적당하게 됐어요 어떡해 뜨거 뜨거 내놔라 얘는 되게 센데 한 번 적당히 오예 껍질 그냥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 살이 우선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어요 궁금했던 감자 아꺼 음 음 껍질 위가 되게 진짜 쫄깃해 너무 맛있어 양파 음 음 음 마늘 향이 음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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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의 모습? 콜라겐 발사믹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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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크! 오 초록색깔! 깔맞춤이네 덩가루를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덩가루를 추가해주고 딸기 어머어머 소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줬어. 우선은 그냥 면만 치즈랑 먹어볼게요.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안 매워요.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찔까 봐 무섭다. 응. 음. 음. 이제 감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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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